안녕하세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자, 이제 한 해를 어떤 식으로든 결산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희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는 영화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지만 가끔씩 다른 분야들도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제가 읽은 올해의 책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면서 또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산 책이 몇 권인가람 봤더니 올해도 역시 천 권이 넘는 책을 샀고요. 당연히 산 것만큼은 읽지 못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적지 않은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책들의 상당수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고 또 무척 즐거웠습니다. 읽는 동안에. 그렇지만 그 책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올해 최고의 책. 물론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롤루 밀러라는 미국의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나오는 언픽션 분야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쓴 책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말컴 글래드웰 같은 스타 저자들도 있을 거고요. 롤루 밀러라는 사람의 책을 읽은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요. 기본적으로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술력이 뛰어나고 자연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특정한 학자의 전기적인 사실을 말할 때조차 문양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무척이나 잘 읽히고 인상적으로 남는다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또 이 책의 굉장히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는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언픽션 분야에 더군다나 자연과학 쪽의 교양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들이 그와 같은 어떤 특징들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책은 플롯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저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1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또 프로로그와 에필로그가 붙어있는데 챕터와 챕터를 넘길 때마다 그 다음 챕터에 어떤 것이 나올지를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화 장르를 빌어서 말씀드린 다음 무슨 장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반전들이 또 강력하게 이 책 속에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 에필로그까지 읽고 나면 이 저자의 가장 내밀한 고백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깊은 감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자연과학 교양서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언제 어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까지 살아갔던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스타 학자이기도 했던 한 분류학자의 인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뛰어난 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어떤 자연과학의 오도된 경향에 대해서 따끔하게 비판하는 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연구가 본인에게 끼친 영향을 그야말로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는 일종의 회고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책의 마지막은 사실은 더 이상 이상 낭만적일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러브레토로 끝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연과학 책이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일까라고 만약에 안 읽으신 분들이라면 생각하실 텐데 이 책은 그 모든 부분들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측면이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순서를 좀 무시하고 여러분께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룰루밀러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먼저 여러분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룰루밀러라는 여성은 7살 때 케이프코드라는 곳에 해변의 아버지와 함께 놀러가게 됩니다. 바다를 보게 되고 수많은 모래사장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 끝에 아버지한테 충동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빠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청천벽력과 같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대답을 남기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 그런 것은 없단다. 라는 말이었었고요.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혼돈이란다. 혼돈은 인간 개개인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단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건 너의 삶을 즐기는 거야. 라는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7살짜리라면 할로윈더에 즐겁고 싶고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믿을 나이일 텐데 그런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생화학자였던 그런 자연과학자였고요. 그런 생화학자인 아버지는 그야말로 본인이 믿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 관한 차가운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죠. 이 말은 평생 롤루 밀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대 시절에 굉장히 어둡고 불행했던 시절을 관통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또 친구 또래 집단하고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일들과 본인이 타고난 성향도 있었겠죠. 그 연장선상에서 16살 때 처음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본인의 삶을 자꾸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인물처럼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20살을 넘기게 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자연과학 분야에서 저술가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남자와 깊은 사랑을 하면서 7년간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년간 교제를 하고 있던 어느 나날 남자 없이 혼자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죄책감에 돌아와서 7년간 사귀고 있는 자기 연인한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연인은 그 고백을 듣고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배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별을 선언해서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20대의 가장 암울했던 시절에 룰루밀런이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힌 어떤 삶의 딜레마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직업적인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잘해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토록 지난 7년간 사랑했던 남자를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놓치게 되었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그런 모든 지점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어떤 삶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때 떠오른 말이 7살 때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이었고 그 말은 역시 얼음장처럼 그녀에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아버지에 관한 어떤 어린 시절의 일화에 대비되는 강력한 사례로서 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또 다른 학자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분류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생물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대학의 학제나 어떤 대학의 역사랑 관련돼서 본다면 지금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첫 번째 학장으로서 또 대학 행정가로서도 거대한 족적을 남긴 그런 스타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빗 스타 조던이라는 이름인데요. 이름에도 스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좀 메딜네임으로. 데이빗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의 일화 중에서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에 빠져있던 룰루밀러를 사로잡았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책에서 보았을 텐데 그 에피소드는 이런 겁니다. 조던이 스타학자이자 스탠퍼드를 책임지는 그런 학장으로서 명성을 고가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물고기 표본들을 자기가 이제 건설하게 만든 대학 건물에다가 가득히 채워놓았던 것이죠. 조던이라는 학자는 그때까지 이제 인류가 알고 있는 학명을 붙였던 그런 그 물고기 어주옹이 모두 한 12,000에서 13,000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던과 조던이 이끄는 제자들 동료들이 발견해서 학명을 붙이게 된 그런 물고기 어주옹이 무려 2,500종 정도 되었답니다. 인류에게 발견된 물고기의 한 5분의 1 정도를 학문의 세계로 끌어든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조던과 동료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가 발견했던 수많은 물고기 표본들을 에탄올에 담가서 유리병에 담갔겠죠. 그리고 각각에다가 이제 주석판에다가 그 물고기의 학명과 특징들 같은 걸 적어서 그 표본 안 속에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그런 것처럼 자연에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터져나오게 되고 거대한 혼돈으로 작용하게 되는 1906년도 미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4월 18일이었는데요. 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흔들린 것 자체는 50초가 채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000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끔찍한 참사였죠. 그런데 이것은 학자로서 그의 명성과 그가 평생의 시간을 바친 경험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 때문에 그 수많은 표본들이 흔들려서 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죠. 물론 죽어있는 물고기지만 에탄올 속에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담가 놓았던 그 물고기 표본들이 다 깨져서 바닥에 나뒹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초기 혼란을 수습한 조던은 자기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사방에서 에탄올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빨리 다시 복구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명을 내리게 되는데 그 전쟁과도 같은 혼돈 속에서 사실은 바로바로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생선은 썩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닥에 나뒹굴 때 48시간이 넘도록 본인이 직접 호수를 잡고 또 제자들을 시켜서 그 위에 계속 물을 뿌리고 뿌리고 또 뿌렸다는 것이죠. 에탄올이 올 때까지 썩지 않도록 만들려고 마침내 에탄올이 도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병 속에 새로 담그게 될 때 본인이 기억해낼 수 있는 물고기부터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희대의 방법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조던이 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서 깨지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혼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 이름을 적은 그 물고기마다의 이름표를 물고기의 살에 직접 바늘을 찔러 넣어서 꿰매어서 보관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에피소드를 읽게 된 인생의 젖잼에 있었던 이 롤루 밀러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인생에서 겪었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것 같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조던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대지진에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건 표본들이 다 박살이 났을 때 그 살을 직접 실로 꿰맬 정도였던 그런 의지를 보이게 될 수 있었을까 위기 앞에서 그를 나아가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던에 관한 수많은 글들과 전기와 이런 것들을 찾아 읽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연구의 결과가 바로 이 책이고 다시 말하면 그런 조던의 삶을 비판적으로 다시 훑어보게 된 평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 책의 초반에는 조던이라는 사람의 전기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1851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이 조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19세기 후반부에 인류의 지성사를 강타한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강타한 그런 이론이던 바로 종의 기원이겠죠. 다윈의 저작일 텐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수많은 생물학자들조차 받아들이기 못해서 굉장히 저항했지만 여러 가지 증거와 학적인 어떤 엄정함과 모든 관측적인 사실과 이런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결국은 종이 기원이 이야기하게 된 진화론이 점점점 새를 얻어서 퍼져나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 조던은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하면서 각각의 별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들 같은 걸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본인의 미들네임에 스타라는 이름까지 본인 스스로 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식물에 관해서도 역시 다양한 계통들을 스케치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과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당시에 또 다른 스타학자인 루이 아가시라는 사람의 어떤 프로젝트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루이 아가시는 박물학자인데 박물학자라는 것은 자연사 연구를 관찰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박물학자라고 할 수 있는 루이 아가시는 페니키스라는 어떤 섬이 있는데 버려진 것 같은 그 섬에다가 자기 나름의 일종의 캠프를 만듭니다. 과학 캠프를 만들고 자연과학도들을 모아서 다양한 어떤 섬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자원자들을 모집한 거죠. 자연과학적 열정으로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던 청년인 조던이 자원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자기의 말하자면 학문적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루이 아가시로부터 거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물고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루이 아가시는 당대 최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자연과학자 중에 하나인 찰스 다윈의 당시에 저작에 대해서 끝까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저항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굉장히 스타학자였던 루이 아가시는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다리가 있다는 개념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을 가장 고등한 존재인 인간이 있고 가장 저열한 어떤 생물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등으로부터 고등으로 이어가는 일종의 사다리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루이 아가시는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다리 속에는 어떤 신의 의도와 섭리가 담겨있다고 믿게 되고 심지어는 이 사다리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드러내는 것은 도덕적인 교훈 같은 것일 것이다 라는 전제까지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류가 만약에 나태함에 굴복하거나 방종에 굴복하거나 이런 관계,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점점점 하등동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주장까지 사실 이런 자연과학적인 진실로부터 끌어내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아가시는 이렇게 분류를 했었다는 거예요. 도마뱀이 어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도마뱀이 자손을 어류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돌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손을 더 많이 돌보는 것을 더 위에 해당하는 좀 더 고등동물의 규칙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과학적인 사실을 어떤 그런 잣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이 자연계가 신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대한 어떤 종교적인 실험장처럼 그의 눈에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게 조던인 것 같고요. 조던은 그로부터 자연에 숨어져 있는 그런 질서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작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라는 존재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똑같은 이 자연의 모든 수많은 것들을 분류하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런 일들을 평생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결국은 가장 고등한 생물인 인간과 가장 열등한 생물들인 어떤 동물들 그 중에는 또 이제 어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분류해 나가는 일을 평생에 거쳐서 수많은 어떤 연구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곰 세 마리가 따로 살고 있어 어? 그럼 결합할인은 어떻게? 그래도 결합할인 받을 수 있지 혼자 살아도 결합할이네 따로 살아도 결합할이네 예비 부부도 결합할이네 으쓱으쓱 잘한다 어? 결합할인 금액도 커졌다고? 여기서 이 책은 반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멋진 어떤 불굴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인류에게 빛을 던져주는 그러니까 혼돈으로 가득한 것 같은 이 수많은 생물들로 가득한 자연계가 사실은 그 안에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학문적인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온 조던이라는 사람에게 두 가지 거대한 그늘이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은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범죄소설처럼 느껴지는 부분들까지 있을 텐데 이 조던이라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의 의문사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요. 그 사실은 어떤 건가 하면 스탠퍼드의 창업자인 부부가 있습니다. 스탠퍼드란 이름 자체가 이 창업자의 성인 스탠퍼드에서 따오게 된 거고요. 이 창업자 부부가 19세기 말에 펠로알토 라는 캘리포니아 지역에다가 거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다 대학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부 중에 남편은 당시에 상원의원이기도 했었고요. 아내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대학을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의욕에 불탔던 사람인 것 같은데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학장이 필요하겠죠. 근데 학장을 어떤 사람을 구해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당시 명성이 높았던 인디애나라는 대학교에서 인디애나 대학에서 학장을 하고 있던 말하자면 조던을 스카우트한 것이죠. 굉장히 호조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조던은 인디애나 대학을 떠나서 머나먼 캘리포니아의 펠로알토로 와서 스탠퍼드 대학을 건립하고 거기서 스탠퍼드 대학을 시작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을 오게 만들었던 수많은 조건들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본질적으로 이 조던은 자기를 초청했던 대학의 창립자라고 말하는 스탠퍼드 부부에 대해서는 그다지 존경심을 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탠퍼드를 세웠던 남편, 남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좀 부패한 정치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던 것 같고요. 아내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박약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편이었던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부인이었던 제인 스탠퍼드가 대학을 떠맡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학의 학자인 조던과 대학의 창립자인 제인 스탠퍼드 사이에서 심각한 불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인 스탠퍼드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강신술 같은 걸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아들이 죽었고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죽은 아들과의 어떤 영적인 교접을 원했고 그렇게 해서 영매들한테 부탁을 해서 직접 그 아들과의 어떤 영적인 교신 같은 것들 시도까지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연과학자인 조던의 입장에선 그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성이 박약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조롱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인 스탠퍼드도 처음에는 자기가 학장으로 이렇게 초빙을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지만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서 상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던에 관한 뒷조사를 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던이 어떤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조던이 자신의 절친한 제자이자 동료인 학자의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그 사생활에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던 교직원을 또 다른 사실로 위협을 해서 침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학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사권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인사권과 관련해서 본인과 친한 학자들을 대거 그대하게 불러들인 것에서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창업자가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제인 스탠퍼드가 어느 날 평소처럼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데 그 음료수를 마시자마자 동물이 담겨있는 음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마셨던 음료를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스트리크닌이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담겨져 있어서 누군가가 그녀를 타살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밝혀지게 되는데 범인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두렵게 되기도 하고 몸이 쇄약해지기도 하니까 바로 이 제인 스탠퍼드가 하와이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비서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하와이에서 그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역시 또 독에 감염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독살로 의심되는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죠. 당시 하와이는 의사들은 그 이후에 사후 검진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시 스트리크닌이라는 독약이 그녀를 죽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검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스탠퍼드 대학의 학장이기도 하면서 이 상황에서 수습해야 될 가장 최고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조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자기가 고용한 의사를 데리고 하와이로 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어떤 검진 방식과 그 의사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독살당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인 의견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의견 속에서 그녀가 바로 직전에 급하게 먹고 너무 많이 먹었던 그런 진저브레드의 어떤 폭식 때문에서 오게 된 일종의 신부전 증세로 그녀가 죽게 된 것이다 라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양자 사이에서의 논란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탠퍼드 부인이 죽게 된 것이 스트리크닌을 누가 독을 타서 타살한 결과인지 아니면 그녀가 부주의하게 음식을 많이 먹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어떤 그런 불행한 사고인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사실은 어떤 건지 알 수 없고요. 서로 상반된 견해를 이 책은 양쪽 모두 다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조던이라는 학자가 그 이후 점점점 대학에서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직함에서 1913년도에 물러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해고가 되는 것인데요. 갑자기 그 이전까지 본인의 어떤 학문적인 일이나 대학의 행정에 관한 일로 굉장히 바쁘게 살았겠죠. 명사 중에 명사였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해고가 돼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게 되니까 이탈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학문적인 여행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여행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특정한 마을에 가게 되는데 이 마을이 아오스타라는 이탈리아의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은 가톨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복지책을 사회적인 복지책을 제공하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그 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던 건데 그 마을을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인류의가 살아 숨쉬는 마을로 묘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에 그 마을에 오래 머물렀던 조던의 눈에는 그 마을이 굉장히 끔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책의 저저인 롤루 밀러는 그 경험이 그가 훗날에 굉장히 신념을 갖게 된 우생학적인 견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장애인들로 가득한 마을을 본 그의 경험은 장애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열등한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이 발전해야 되는 어떤 인류의 그런 미래를 가로막는 그런 집단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견해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생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생학은 지금은 학문의 영토에서는 사실상 사이미 과학이라고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근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우생학은 상당한 과학의 탈을 쓴 어떤 거짓된 그런 신념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과학의 이름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거고요. 우생학이라는 말 자체는 말하자면 유전적인 어떤 요인들에 담겨져 있는 열등한 요인들을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더 나은 단계로 옮길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우생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우생학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판단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라는 개념이거나 당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라는 개념이거나 매춘부라든지 혹은 도둑들이라든지 강도들은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인자를 타고난 사람들이다라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들을 개량해서 인류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옮기게 만들겠다라는 그 목적 하에서 우생학적인 그런 어떤 견해들을 가진 수많은 학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생학의 가장 큰 미국에서의 전도사 중의 한 명이 바로 조던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던을 비롯한 우생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난이라든지 혹은 어떤 경우에서의 나태라든지 방종이라든지 혹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작동하는 데는 사실은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일종의 유전자 결정론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난 유전자, 나태한 유전자, 범죄 유전자, 공격성 유전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집단들을 박멸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없애게 되면 인류는 훨씬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 집단들을 그러면 어떻게 없앨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없애냐면 이 조던이 얘기했던 방법은 불임수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고 매춘부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매춘부의 딸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 책에도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열등한 집단들을 점점점 없어지도록 만들게 되면 인류는 훨씬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일 텐데 실제로는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져서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불임시술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우생학적인 견해를 그는 이제 고수했던 건데요. 이 책의 가장 뛰어난 점의 하나는 이와 같은 어떤 잘못된 길로 오도된 학문적인 신념을 윤리로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이름으로 제대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우생학이 틀린 것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통렬하게 공박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생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윈의 진화론을 오독한 것이다 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우생학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다윈의 사촌이었었죠. 프렌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인데 프렌시스 골턴은 자기의 사촌이 쓴 종의 기원이 거대한 어떤 지성기에 일으킨 그런 반향을 보면서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죠. 거기서부터 본인의 잘못된 생각을 끌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생학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우생학이라는 이름을 그리스어의 어원에서 나와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우생학이라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오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다윈의 진화론에서 진화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정한 종이 어떤 그런 생태계 속에서의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겠죠. 천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후가 변할 수도 있고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위기를 돌파하게 만드는 진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변이에서 비롯된다라는 견해였던 것이죠. 어떤 생물이 종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종을 위기에 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동질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종이 갖고 있는 동질성은 오히려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유전자 변이인 것이고 돌연변이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진화론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데서 나온 일종의 유사과학이자 사이비과학일 것이다 그런 우생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이 책 혹은 일반적인 우생학에 대한 비판 속에 담겨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던처럼 똑똑하고 조던처럼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 왜 이런 오도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애초에 룰루 밀러는 조던의 삶을 파고들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나의 삶의 구원자로서 일종의 어떤 빛을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애타는 갈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이 뛰어난 학자는 그 위기 앞에서도 성큼성큼 항상 걸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건데요. 실제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듯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으로 보였던 이 조던이라는 스타학자조차도 사실은 그의 삶이 수많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자기가 좋아했던 것은 형이었는데 형이 군대 나가서 전사하는 일을 아주 어린 시절에 겪게 되고요. 그러다가 굉장히 사랑하는 자기보다 연상인 어떤 동료 학자와 결혼을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녀의 죽음을 맞아서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리게 되는데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 중에 유달리 너무 예뻐서 아예 그냥 편해라는 어떤 부모로서 저지르면 안 되는 실수까지 저지르게 되면서까지 너무너무 사랑했던 딸인 바바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총명한 딸이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난 일까지 겪게 되죠. 이런 개인적인 비극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로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도달한다고 까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샌프란체스코 대지진에서 표본들이 다 박살나는 거대한 학문적인 재앙까지 겪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재앙들과 이런 위기들을 겪게 되면 다절하고 또 절망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깨어진 표본 앞에서 바로 물고기를 집어들고 바로 바늘을 통해서 이름표를 꿰매를 정도의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자기기만 같은 것이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지적인 우월감, 도덕적인 우월감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무척이나 좋은 일에 종사하고 있고 그 좋은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이 인류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나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신념 같은 것일 텐데요. 문제는 그 신념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신념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인류에 대해서도 거대한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사실상 이 과학자가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이런 인류에 관한 그의 잘못된 생각이 배태된 것을 애초에 분류학자 혹은 그런 자연과학자로서 그가 걸어온 길과 관련되어서 롤루 밀러라는 저자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루이 아가씨라는 학자 혹은 루이 아가씨를 새승으로 모시면서 계승하게 된 이 조던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은 일종의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서의 사다리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가장 우월한 존재인 인간이 있고 가장 열등한 존재인 또 다른 하등 생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인간이 좀 잘못하게 되면 일종의 도덕적인 타락과도 같은 것이 작용을 해서 그것이 이제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퇴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더 낮은 단계의 생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견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견해를 밀고 나가서 이런 자연과학적인 견해를 한번 인간에 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생학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말년에 우생학적인 생각이 그토록 몰두해서 우생학의 전도사가 되었는가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귀결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흥미롭게도 한 13챕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책의 제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굉장히 잘 지은 제목 같고 우리의 어떤 지적인 관심을 확 끄는 그런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책을 읽기 전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역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일종의 반업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은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13챕터에서 굉장히 당혹하고 재미있었던 것은 뭔가면 말 그대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라는 얘기일 텐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이 책은 여기서 물고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학문적으로는 어류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류라고 지칭할 수 있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에서 이 저자에게 굉장히 지적으로 강력한 영감을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네이밍 네이처라는 책인데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책 꼭 읽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제가 소망을 말씀드린다면 이 책을 좀 번역해서 읽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책을 쓴 사람은 캐롤 계숙윤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윤계숙 씨인 거고요. 윤계숙이라는 우리 이름을 갖고 있는 캐롤 계숙윤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것 같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분기학이라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80년대 이후에 낸 학자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읽고 나서 거기서 강력한 영감을 받아서 바로 이 책을 룰루밀러가 쓰게 된 것이죠. 그런 분기학에서의 견해에 따르면 80년대 이후에 어류라는 것은 이 분기학 혹은 분류학의 견지에서 본다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써 밝혀진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자연과학계에서 생물학계에서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인 것 같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생물들을 분류할 때 쓰는 어떤 그런 범주가 있습니다. 양소류라든지 파충류라든지 포유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양소류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파충류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포유류라고 하면 포유류라는 특징이 있을 텐데 포유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야말로 젖을 만들어내고 젖을 먹이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포유류라고 지칭을 하겠죠. 근데 이런 흥미로운 그런 특징들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포유류에도 서로 다른 수많은 특징들이 있을 수 있죠. 색깔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혹은 몸속에 담고 있는 어떤 폐의 특징이나 심장의 특징 가지고도 동물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포유류를 포유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젖을 만들어내고 젖을 먹인다라는 특징이 그 동물의 다른 어떤 특징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범주의 특징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그 상황에서 분기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직관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체 꽁치는 뭐고 참치는 뭐고 상어는 뭘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럴 때 분기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어떤 생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소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연어가 있고 또 하나는 폐로 숨쉬는 럭피쉬라고 말하는 폐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어떤 생을 종류를 말을 해놓고 이 생물 중에서 가장 나머지 둘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 생물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의 직관은 말할 필요도 없이 폐어와 연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소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소요라고 말을 하면 땡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라는 것인데 연어와 폐어보다는 폐어와 소가 훨씬 더 비슷하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연어만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폐어와 소는 똑같이 폐에 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요. 폐어는 이제 부레를 가지고 부레를 폐처럼 사용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특징은 심장의 구조를 보면 폐어는 연어보다는 소하고 훨씬 더 닮았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과 관련해서 음식물 같은 것이 기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있는 기관을 우리가 후두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후두계라는 것이 연어한테는 없지만 폐어에게도 있고 소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본다면 연어와 폐어가 비슷한 것보다는 폐어와 소가 훨씬 더 비슷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연어랑 폐어랑 굉장히 비슷한 특징은 어떡하라고 하는 건데 그 특징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물속에서 산다는 것 겉이 비늘로 덮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화론적인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일단 생물의 개통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개통수에서의 가지를 따져나가는 그런 작업에 해당하는 분기학의 논리에 따르면 같은 비닐을 갖고 있다 혹은 같은 물속에 살고 있다는 특징보다는 폐로호흡을 한다, 후두계가 있다, 그리고 심장구조가 비슷하다는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 직관적인 사실하고 굉장히 어긋난 학무적인 결과가 도출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이제 조기어류도 있고, 육기어류도 있고, 무황류도 있고, 연골어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우리가 통칭하는 서로 다른 어류에 해당하는 세부 분야의 물고기들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물속에서 살고 있고 비늘을 갖고 있다는 특징 빼고는 서로 공통된 특징이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마치 퍼유류나 파충류나 양소류처럼 어류라고 지칭하는 것은 학문적인 범주화의 오류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측되는 그 사실하고는 너무 직관적으로 어긋나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와 폐어가 폐어와 연어보다 비슷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주장일 텐데요. 경험적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직관적으로는. 그러나 학문적인 엄정성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지는 굉장히 80년대 이후의 어떤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물이 물속에서 사는 특징이 어떤 굉장히 큰 범주화된 특징이라고 강조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물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죠. 노란색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같은 노란색이니까 같은 범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범주화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좀 과장된 말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란 나비가 있고 노란 열대어가 있고 노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노랗다라는 특성에 따라서 같은 범주를 하나로 보게 되어서 이 셋은 예를 들면 노란 류라는 생물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이 지적으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잘못된 그런 범주화의 오류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좀 너무 과장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실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사실은 과학 저널리스트로서 룰루밀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일단 너무 흥미로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면 룰루밀러의 실존적인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이 책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자연과학적인 사실이 그녀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부분일 텐데요.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어떤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통념이나 혹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자연과학의 어떤 것이 작동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과학정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과학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가설을 세우게 되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이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관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아둔 관측적인 어떤 사실 혹은 실험 결과로 도출된 어떤 사실이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가설에 부합한다, 정합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설은 이론이 되겠죠. 그렇지만 부합하지 않는다, 관측된 사실이나 실험의 결과랑 충돌한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가설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과학정신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철저한 자연과학정신이 개인의 삶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도 관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처음에 조던이라는 스타과학자로부터 삶에 대한 희망의 어떤 단초와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기적인 사실을.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자기가 숭배하고 싶었던 이 학자의 오류들을 보게 되죠. 그것은 살인사건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우생학적인 어떤 오류 같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이든 본인이 사숙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실제 스승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오류를 보았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든 세계에 대해서든 사실은 관성에 의지할 때가 많고 본인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각을 고쳐나가는 것에 굉장히 박약한 그런 성향을 사실은 인간심리가 갖고 있죠. 그런데 그녀는 이 책에서 평전을 쓰면서 사실상 조던에 관해서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정신과 부합하는 그런 서술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녀 삶에 미친 영향을 이 바로 룰루밀러가 마지막 순간에 에펠로그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펠로그까지 다 읽게 되면 우리는 룰루밀러가 자기의 실수로 떠나보게 된 자기의 잘못으로 떠나보내게 된 이 연인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자기 잘못으로 놓쳐버렸으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의 삶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싶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무력감 속에서 방황하다가 또 다른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룰루밀러는 양성애자였던 것인데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가 그때 사랑했던 그 남자다 혹은 남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그녀와 함께 뜻하지 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은 이성이어야 한다라는 자신이 갖고 있던 통념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녀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역의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사랑하게 된 상대인 그레이스라는 여성과 함께 가정을 꾸린 것 같고요. 그레이스를 아내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자 룰루밀러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차역의 핵심적인 조던에 관한 이야기랑 그대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던의 우생학이 주장하는 어떤 바 그러니까 적합한 인간들이 있고 부적합한 인간이 있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이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조던의 생각을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 같은데 집어넣는다면 예를 들면 이성애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되고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같은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자연과학적인 사실로 집어넣는다면 인류는 가장 모든 차원에서 고등한 그런 존재이고 어른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밑에 있는 하등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자연과학적인 사실도 또 다른 이론들도 이 책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란스 드발 같은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죠. 이 사람에 따르면 인류는 이 사다리론에 따라서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정점에 도달한 그런 종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종물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뛰어난 능력들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갖고 있는 인간을 뛰어넘는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억력에 대해서 인간에 관해서는 지능이라고 말하면서 까마귀에 대해서는 본능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침팬지도 키스를 한다는 거죠. 근데 침팬지의 키스는 키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입과 입 사이의 접촉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침팬지가 갖고 있는 키스의 역할 혹은 까마귀가 갖고 있는 기억력 이런 것들을 능력을 폄하함으로써 인간과 차원이 다른 저급한 존재로 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물에 관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인간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우생학일 것이고 우생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또다시 우리가 타 집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가능하겠죠. 사회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는 특정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깔보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민족에 대해서 경면할 수도 있고 젠더로서 어떤 성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가질 수도 있겠죠. 성지향성이나 성정체성에 관해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룰루밀러는 자기 어떤 그런 학문적인 정직성과 그리고 본인의 삶으로서 알게 된 사실을 통해서 이 책의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언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뛰어난 에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훌륭한 자연과 교향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로운 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찌 됐건 이 책은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이런 책에서 깊은 감동까지 받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 모든 의미에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저한테 오래 읽은 최고의 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영화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영화할 만큼 굉장히 극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영화로 다룰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넌픽션을 영화의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픽션을 가미해서 만들어낸 굉장히 멋진 영화가 한 편이 있었죠. 바로 노메드랜드입니다. 노메드랜드를 보시면 원래는 그것을 저널리스트가 미국의 주거현실에 대해서 쓰게 된 일종의 넌픽션 혹은 탐사보도에 관련된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어떤 픽션의 상상력을 집어넣고 새로운 주인공을 만들고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멋지게 극영화로 탈바꿈시킨 것이 바로 노메드랜드입니다. 노메드랜드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롤루 밀러의 뛰어난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또 해설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많다. 가입부터 설치까지 신경쓰리리 비다이렉트샵은 다를텐데 가보죠. 비다샵 비다샵 비티비 인터넷 가입부터 설치까지 빛의 속도로 감동 그 자체 비다샵은 연중 부휴 SK브로드밴드 추가 의리는 사은품 넣을까? 흠흠 없음 흠흠